가수 영탁의 2022 단독 콘서트 더 M.O.V.I.E가 지난 28일 개봉했다. 지난 1일과 2일 주말을 맞이해서 영탁 팬들은 극장가를 찾고 있다. 본진은 2일 팬들의 자율적인 후원으로 왕신미 시집위에 있는 영탁관을 찾았다. 영탁관은 왕신미 시집위 7관으로 입구에 영탁관이란 푯말과 함께 영탁의 다양한 대형 포스터가 관객들을 맞이했다. 이번 영화는 지난해 11월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진행한 영탁의 탁시업 콘서트 실황을 133분간 담은 것으로 전국의 16개 시집위 상영관에서 관객을 맞이하고 있다. 개봉 주간에는 매표소의 티켓을 제시하면 선착순으로 포토카드를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되며 영탁은 지난달 30일 용사나이 파크몰 시집위, 지난 1일 왕신미 시집위에서 무대 인사를 진행했다. 개봉 주간은 왕신미 시집위에 있는 영탁의 탁시업 콘서트 실황입니다. 개봉 주간은 왕신미 시집위에 있는 영탁의 탁시업 콘서트 실황입니다. 아멘